거제에서 통영으로 가는 길입니다. 아니 진짜 무서워 징 아빠 연기해야지 내가 여기에 컷 아 이씨 뭐야 떨어진 어떻게 임선이 다시 법종을 바꿀수있는 징조 짜 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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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대장 야 운전 잘해 아멘 아 아 이제 이웃 ㅋㅋㅋ 흠.. 느낌이 확 다르다 아니시네 아.. 용이야 용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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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 주무자 상을 하는게 Wall Out 웠.. 흠.. 흠、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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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e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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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ww advance 이렇게 꽂아? 응 꽂아시네 이렇게 꽂아 먹어봐 이거 먹으면 맞아 미륵사 아니야 미륵사 미륵이 오는 사람 탑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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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중석 다동물입니다 네 안녕 우와 저기 봐 아니 일로와 국탁지 꼭 무비 무비 어휴 요거 땀이 빨리 식으면 큰일 나 와우 이게 미역산이야 와 아 진짜 왜 물을 이렇게 말아 어 다왔어 여기는 정상 여기는 정상 땅 떨어져 조심 바로 바다에 떨어지겠어 이쪽이쪽이쪽이쪽이쪽 유희 잠깐 앉아 아빠 카메라 때는 울거야? 안울거야? 울지 아빠 장난감 빨리 앉아 위험해 좋아 행복해 이게 등산의 맛이야 알지 아 나 좋아 우리 셀카나 찍니까? 우리 정상에서 왜 이렇게 핥아 어떻게 핥아 도는 늘어주세요 다들 바빠 다들 아저씨들은 안 흔들어줘 흔들어 저거 그저거 안녕 아무도 안 흔들어 웃음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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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흔들어 뱀다 보고 있어 안 흔들어 아 số 애기 때도 안 해주네 애기 있잖아 없어 아빠 바보야 아니 아저씨 등록이잖아 아저씨 등록이잖아 셀카 찍었어 뽀뽀 할지도 몰랐어 흔들어 또 흔들어 또 흔들어 더 어 조금 흔들었어 조금 흔들었어 아니야 이게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기회 제발 브리즈 손을 들어! 손을 들어! 손을 들어! 아무도 안 쳐다보면서 못 봤어 둘이 쨍! 어머님은 지금 맛있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재료가 넘쳐나고 있구요 자 빨리 먹자 집으로 아 무서워 네 한 다음에? 어 이렇게 어 끝을 대우치고 올려 왜 안 올라가 오 멋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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